안녕하세요. 4년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보는 스타일이어서 휴학을 하고 다른 분야를 경험해 보고 나서 돌아오니까 저한테는 스펙이라는 것이 졸업장 빼고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등을 취득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늦은 만큼 시간을 단축하고자 인강을 듣기로 했고 서칭을 통해 다양한 사이트를 비교하다가 배우락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는 배우락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1회차 필기,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필기 시험의 경우는 체감상 과년도 기출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는 프로봄 과년도 기출문제들에 비해 쉬운 편이라고 느껴졌고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해 위주의 학습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이론을 이해하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 공부법은 이론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출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응용을 하는 데는 좋지만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시험 보기 전에는 불안함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공부를 하다보면 자기 스타일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추를 꼭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생각해보니 정말 교수님들이 강의 동안에 체크해주시는 것들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추를 보다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이 보입니다. 이론 같은 경우는 한 번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것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출은 필수입니다. 최한호 기술사님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전기기기 강의를 담당하셨고 기술사님이 열정이 인강으로 듣는데도 느껴지더라구요. 많은 학생들이 전기기기를 어려워하는 만큼 정말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꼭 외워야 하는 공식들을 종이에 적어서 수시로 외우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했지만 그걸 했더라면 전기기기에서 더 좋은 점수들을 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만 기술사님이 담당하는 과목이 많으셔서 그런지 제일 친근한 느낌이 들었고 가장 심플하면서도 밝게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강장규 기술사님의 특유의 인자함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유아신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강의 들으면서 정말 편안했고 최한우 기술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정이 진짜 많으신 교수님 같았습니다. 가장 유쾌하셨던 것 같고 이제 전기 어벤져스의 젊은 피 황민우 기술사님의 깔끔한 설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과목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걸 언제 다 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마무리 짓고 기출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필기 합격 후 정말 한 달이나 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5주의 기간을 2주는 이론, 3주는 과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해도 진짜 시간이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론을 확실히 잡고 기출문제는 최신 것부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